안녕하십니까 오래된 목공구역의 조성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날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45도 나 90도 같은 이런 특정 각도는 이런 연기자를 이용해서 그려 주시면 은 편하게 그릴 수가 있지만 알 수 없는 각도를 표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자유자를 이용하셔야 계속해서 일정한 각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몇 도인지 알 수 없는 이런 특정 각도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옮겨 그릴 때 사용하셔도 아주 편리하게 각도를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각도가 계속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보통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유자가 이런 형태들인데 이런 형태 말고도 예전에 나온 자유자 중에 괜찮은 것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자유자는 스테인리스에서 나온 18번 슬라이딩 T베벨 스퀘어입니다 모두 금속으로 되어 있고 이 잔알을 아주 확실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잔알이 한번 고정이 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틀어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8번 자유자 같은 경우는 잔알 길이에 따라서 6인치짜리, 8인치짜리, 10인치짜리가 있고 여기는 없지만 12인치짜리가 있습니다 12인치짜리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런 자유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잠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잔알이 움직입니다 이 자유자 같은 경우는 한번 고정해 놓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렇게 확실하게 고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빼보면 이 부분이 원뿔형으로 생긴 부속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빼내고 이 뒤에 조이는 부분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뾰족하게 송곳처럼 생겼습니다 이 송곳 형태의 부속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잠기면서 이 원뿔형태의 부속을 위로 밀게 됩니다 밀면은 그 반대굽으로 이 앞부분이 꽉 눌리게 돼서 잔알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스테니사에서 만든 18번 자유자인데 정확한 모델명은 18TB입니다 이것은 이 자유자와 달리 몸체가 알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좋기는 한데 써본 바로는 좀 묵직함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은 크라프트맨이라는 회사에서 스테니사 제품을 모방해서 만든 것 같은데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아무리 꽉 조여도 이 잔알이 이렇게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 주고 싶지는 않은 제품입니다 이 자유자들도 앞에 보셨던 18번 자유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에 생산된 것들이라 지금은 생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괜찮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자유자는 크라프트맨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했던 제품으로 몸체는 장미목으로 되어 있고 부속들은 황동으로 되어 있고 이 잔알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 좋은 점은 아까 보여드렸던 18번 자유자와 마찬가지로 한번 잠그면 이 잔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니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크라프트맨에서 만든 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한번 조이면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서 이 잔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라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두 제품과 마찬가지로 잔알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써보니까 이 잔알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믿고 쓰시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 황동으로 된 이 큰 자유자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공예나 가구 같은 그런 작은 기물을 만들 때 쓰는 자유자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집을 지을 때 쓰는 자유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유자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스탠리사의 18번 자유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요즘 이베이에서 이 제품을 검색해 보면 가격대가 규격에 상관없이 10불대부터 50, 60불대까지도 나오는데 비싼 거 사지 마시고 10불대에서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골라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